저는 소프라노 배혜수입니다. 제69회 대구경북 우리가 못 부르기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. 올 가을은 유난히 하늘이 예쁩니다. 어느 분께서 70평생 이렇게 예쁜 하늘 처음 봤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. 여러분은 아침 하늘 저녁 붉은 노을 정말 아름답죠. 오늘 이 주제도 올 가을에는 여러분의 스케치국에 가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. 오늘 참석해 주신 연주자들과 우리는 가복사랑으로 올 가을을 채워 볼까 합니다. 그러면 이상민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내빈소개가 열렸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대단하십니까. 아무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상 세월이 3년째 적으니까 이상한 것이 벌써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빨리 올 가을에는 이상한 일상이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음악회를 해볼까 합니다. 그럼 먼저 우리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대구경북하고 부르기 고문으로 계시는 우리 김현규 교수님 오셨습니다. 박수로만 해주셨습니다. 또 우리 대구경북하고 부르기 우리 예종의 고문님 오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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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경북하고 부르기 우리 저 자문으로 계시는 우리 오기원 바리톤 선생님 오셨죠. 저 어디에 계십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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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